과연 나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왠지 안 바뀌었을 거 같아 아니, 제 MBTI는 앤런로 보낼 수 있을까? 아, 근데 큐트가 아니었어 뭘 시사해? 아이랑 쟤 제일로 먹힌 거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깨워준 거 같긴 한데 오케오케 하하하 보면 알죠 보면 알죠 맞아요 맞아요 빛나와라 빛나와라 둘, 셋! 안녕하세요! 뮤직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의 MBTI를 공개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첫 라이브부터 뭔가 궁금해서 MBTI 뭐예요? MBTI? 아직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MBT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약간 대충은 알아요 저 그 첫 번째 거는 알고 아예 라전은 네, Extrubate, Intrubate 아예? 다 영어로 되어있는 거야 근데 저는 무조건 이일 것 같아요 넌 이 나도 이인 것 같아 혜인이는 이일 것 같죠 이일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맞아, 요즘 혼자 많이 있어요 요즘 말이 약간 주인이 아련해서 요즘 약간 음악 듣고 저 희율이 희율이 사춘기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심판적? 그러면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입니까? 왜 웃어? 다음이 S랑 애니였나? 네 그거는 그럼 Sensing? Sensing, Intuition 오, 애니는 Weehan S가 광각형이고 애니 직관형 옛날에 어디에서 봤는데 애니랑 S 차이는 예를 들면 생각하지 말라고 해 생각하지 말라고 해 그럼 애니는 약간 애니 애니는 애니 애니 이 이름이에요, 사랑이 애니 애는 애는 안 되는 거지 우리 그 금과 상상력이 되게 멈추니까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춰라니까 그냥 네 근데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상상하던 걸 멈추라고 하면 그게 더 생각나지 않아요? 파워 애니 파워 애니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난 그러니까요 파워 애니 옛날에 나 잠들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검정색 벽 상상하려 하는데 뭐야? 검정색 벽을 상상해 그런 줄 알아 근데 거기부터 무슨 색깔 내가 쓸까? 갑자기 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딱 그 여지가 저 어제 방 안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랑 엄청 많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거를 다 빼버리고 흰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네가 또 다시 생겨요 아 아 계속 흰색으로 파워 이게 뭐지? 나완인 줄 알았어 근데 언니 깜짝 펴기 저거 뭐지? 그런 생각 딱 근데 언니 뭔가 샌너받은 것 같고 이어져 가니까 약간 방금의 대화로 나랑 혜린이는 나눠진 것 같아 S인 것 같아 저 왔어 다음은 thinking and feeling 앤비가 내가 아련한 줄 몰랐네 and feeling thinking and feeling 아 근데 그런 차 아니야? if you think your mind or you think your heart 그런 차이야 음 그럴 수 있겠다 음 근데 이런 특히 MBTI에서 제일 약간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T랑 F의 차이잖아 네 뭔가 나 아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T인 친구는 병원 가봤어? F는 어 왜 병원 가봤어? 라고 하면 왜 아픈데 아픈 F가 아니었어 아 제가 할게요 나 되게 노력해봤고 노력이 너무 좋았어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제가 언니 저 병원 다녀서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내가 선생님한테 제대로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래서 감기 독감이야 어 근데 저 약간 이해 되는 게 feeling 하는 그 쪽이 조금 더 empathy 심파티 심파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아 아프겠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아니 잠깐만 더 있지 않나 근데 나도 혜인이가 걱정이 돼서 아 맞아 맞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아니야 왜 괜찮아 우리는 다 알게 왜 괜찮아라고 해? 생각은 생각은 나는 뭔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서 병원에서 맞아요 적절한 처방을 받고 왔는가 우리 혜인이가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여쭤봤을지 응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아픈지 열은 나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거고 음 아 근데 저도 왜냐면 언니 말 틀어서 느껴져요 걱정하는 게 표정이 약간 진실의 미적 물어봤어요? 잘 물어봤어? 그럼 언니도 언니도 S로 바뀌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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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음은 J랑 P죠 네 J랑 P 이것도 적을게요 예 색깔 뭐해?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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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아 근데 이제까지 파란색만 근데 각자가 다 되면 좀 안 될 거 같아요 좀 안 될 거 같아요 왜요? 이렇게 또 성향이 나뉘는 겁니다 싫어요 이렇게 또 그런가 보다 J와 P의 차이 J 많이 있다고 봐 많죠 우리 팀 있다고 봐 어 많죠 없을 수 없죠 일단 선생님이 나 마이크 되게 좋아하지 일단 J는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되게 정확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피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유동적으로 하는 게 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피인 분들은 되게 즉흥적인 거에 강하신 것 같아요 당황 Perceiving 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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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할 게 많다면 J J는 약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거 하고 이건데 만약에 피는 하다가 우야악 하다가 막 점점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피는 거 전 J예요 파워 J 파워 J 일단 시간이 주어지면서 과제가 떨어짐에 따라서 바로 그냥 계획 이런 재작하는 것부터 뭔가 J가 그러면 일단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나는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약간 약간 이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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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나만 J인 거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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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아? 둘은 왠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 근데 오히려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전 뭐 좀 이렇게 당황하시죠? 또? 또? 바뀐 멤버가 생영이 생영이 에이 우리 아닌가 근데 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 왠지 저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왠지 이거 8살 이전에 많이 바뀌는 거 알잖아 아직 한창 잘하는 아이잖아? 언니도 언니도 잘하는 아이잖아 언니도 잘하는 아이잖아 우리 그렇게 말 많게 말하는 것처럼 해 진짜 멈춰서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계획적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렇진 않을까 Maybe me? Maybe 아 그럼 먼저 할 사람 가위바위보도 잡읍시다 아 진산부터? 네 Okay Let's do this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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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무명인가봐 그렇네요 그럼 다니부터 시독사이 피고 그러면 Oh my god 다니의 MBTI를 공개해주세요 외치면 되는 건가?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전에요 예상을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다니의 MBTI를 맞춰주세요 택시 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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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드는 거다? 일단 이이다 근데 이 초록색 진짜 예쁘다 이 초록색 진짜 예쁘다 그럼 다음은? T.R.F I think or feelin 언니는 감정 Guys, quick, quick, quick Okay Wait a minute 궁금해 저 너무 궁금한 한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짠! 짠! 오! 일단 다들 이해는 거다 이해는 확실해요 나는 팀에 제이가 한 명 더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피, 피일 것 같은데? 왜?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맞췄다 우와 우와, E! 되게 신기하다 내 E에 대해 B야? E가 그냥 완전 이쪽인데? E가 거의 거의 E 잠깐만 그럼 혜린이만 맞았네? 네, 저 맞췄어 너는 나를 아주 잘 알겠다 그럼 너 이제 개 어떻게 해놔? We lost 1J 짜잔 It's all about me 신기하다 근데 엠비자의 결과는 E 그렇게 꽉 차 있는 건 너무 신기해 그니까 단이는 그게 제일 신기하다 어? 저에 대해서 또 뭔가 떴어요 오! 유진스에서 가장 활발한 멤버래요 우리 비타민 D잖아 맞아요, 비타민 장이 언니 비타민 G 가장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유진스의 분위기 메이커일 것으로 예상 근데 다행이 진짜 칭찬 제일 많이 들어요 맞아요 되게 가벼운 칭찬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끝나고 일상 칭찬 잘했어 맞아요 잘했어 그리고 뭐지? 그리고 뭐지? 가끔 아침에 영양제 잘 챙겨가면 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뭐? 뭔지 알고 뭔지 알고 가끔 밤에 화장 지우고 나는 거울 보고 이러는데 언니 지금 진짜 예뻐요 이럴 때가 있어서 맞아요 나는 근데 제가 조금 뭔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꼭 말해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반이가 예뻐요 저기 그것도 포함되네 고민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드러나는 이 형의 특징이 가장 많은 멤버 우와 TJ는 점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앞서는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 신기하다 네 아 그리고 제 MBTI에 대해서 팩트 시트도 받았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타입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못함 이거 나 지금도 되게 힘들어하기 아 그래요? 아니 아까도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뭔가를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리듬을 타야함 그리고 나만 빼고 무언가 하면 엄청 서운해함 이건 나도 그래요? 이건 내가 그래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표현을 잘 아는 것 아 잘 아는 것 근데 그렇게 느끼기는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할 때 바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맞아요 눈썹이 이렇게 아 그거 어떡해요 근데 어떡해요 근데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되면 내려가 다시 집중하는 마지막 거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끈기 있게 하지는 않 음 근데 이건 약간 발만 담갔다 빼는 건가 약간 집중?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저 이거 느낀 적 되게 많아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싶게 되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소름 돋아 나 이제 내 것도 너무 궁금해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제 MBTI를 맞춰주세요 오케이 이거 나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바로 쓸 수 있지요 누가 봐도 이거지요 그냥 언니는 솔직히 테스트 안 근데 여러분 3명이나 3명이나 근데 언니는 아닐 것 같아요 난 너 너는 변하지 않아 E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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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아니면 진짜 웃긴 게 아닐지 웃긴다고 아닐지 웃긴다고 이랬는데 INFP면 어떡해? 언니 그룹? 그룹은 절대 ENFP가 사실 아닐 것 같아서 아 말도 안 돼 과연 민지는 맞다 ESTJ에서 ESTJ도 ESTJ 너무 이정이다 그냥 이쪽인데요 와 완전 이쪽 완전 ESTJ 우와 J는 그래도 J는 26인데 30 관리자 스타일 관리자 스타일 리더에 적합하다 꼼꼼하고 잘 챙기지만 다른 멤버들이 느끼기엔 다소 언어가 부드럽지 못하고 아깝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저는 벌써부터 팩트가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행동으로 모두를 두루두루 잘 챙기는 편 어디가나 분위기를 주로 할 것으로 예상 민지언니가 분위기를 맘 잡는다 약간 떨리는데? 읽어볼게요 고집이 세고 호불호가 확실함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호불호가 좀 확실해요 근데 그거가 좋은 거지 그쵸? 본투비 리더 근데 막상 리더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함 뭐죠? 성격이 배어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전세계 기업가나 정치인 분들이 대부분의 유형의 분들이래요 아 귀여워? 신기해 그... CEO분들? 아... 귀여운 분들이라서 귀여워 귀여워 이 세상에 귀여운 분들은 다 EX DJ라는 전세계 귀여운 분들 귀여운 분들이요? 민지언니가 귀엽죠 네 다음 외로움을 별로 안 담 어 이거 언니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멋있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습실에 뭐 연습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었어 그럼 우리 4명 다 가고 너 안 외로워? 그건 왜 어 근데 화장실 갈 때 아니 아니 약간 그런 딱 화장실 아니라도 아 나 외로워 응 약간 케이스 마이 케이스 아 케이스? 케이스 마이 케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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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어 왜 신어 방금 노비스로 통해? 네 둘이 오늘 뭐가 있어 1. 노는 것보다 배우는 걸 더 좋아함 오 놀 때도 원데이클래스 같은 활동을 선호한대요 아 너 옛날에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 맞는 거 같아 다 맞는 거 같아 You wanna do puttering? 에... 아니죠 저 원데이클래스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넥스 우리 넥스 아니 이 언니 쉴 때는 진짜 쉴 때 언니 진짜 계속 잘 만자거나 아니면 좀 잘 쉬지 않아요?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음 어? 진짜? 어? 미안해요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아잉 자잠깐잠깐잠깐 전척받은 나도 나도 그냥 그냥 읽었을 뿐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음... 하고 계획을 다시 부르고 정리하고 그래 할 거 같아 아 근데 스트레스까진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 그냥... 그냥 스트레스에 그냥 계획 다시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피들 사이에 있잖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 맞아요 금방 적응돼요 그죠 하지만 제 성향은 바뀌진 않을 거 같다는 거 그럼 그런 걸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걸 꼭 지켜야지 하고 세운다기 보다는 정리를 하는 개념이 먼저인 거 같아 모두를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꼭 해내는 타입 모두를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아 다들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벌써 3시간만 있는데 안무는 뭐 4개 정도 연습해야 돼 그럼 혼자 컴퓨터 앞에서 은자 앉아서 10시부터 11시 메모장에서 48시 48시 45분까지 그걸 10분 동안 쉬고 근데 꼭 해내는 게 포인트야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정리를 잘함 이라고 말하기엔 애초에 어지르지를 않음 네 그렇게 막 제가 깔끔한 성경은 또 아니긴 해서 아 근데 약간 아니에요 너 물건들은 다 자리 있어 이름도 있어요 다 적어놔요 이렇게 스티커를 아 소릅장에 소릅장에 테이프로 깔끔하게 맞네 양말 어느 날 언니랑 다꾸를 하는데 언니가 그 상자가 두 개가 딱 있어요 근데 언니 스티커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뭘로 구분한 거예요? 언니가 여기는 정말 귀여운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다 기준이 있다 아 이거는 저도 인정 직설적이라 가끔 공격적이게 보이는데 단소리 하는 게 애정표용 방식이에요 아 진짜예요 그럼 저희들 아주 혜일아 빨리 청소를 아주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 다른 말로 혜일아 사랑해야 하는 거지 너무 귀엽다 아니 어떻게 성격이 귀엽지? 아니 박근혜 사랑해 야 빨리 청소해 야 사랑해 이러는 거잖아요 I like you I like you 잠시만요 청소해 잔소리 하는 게 표현의 방식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잔소리로 애정 표현에서 애정을 빼고 말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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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요 이상입니다 해리니 맞춰줘요 이거 해요 귀엽게 맞춰주고 싶어요 귀엽게 해 맞춰주고 싶어요 진짜 모르겠어 맞춰주세요 네 난 확실해 에너지 아 저 알 거 같아요 빠밤 저는 ISTP요 저는 ISTP 저는 IMTP 저는 혜일이랑 같이 방을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의는 아닌 거 같아요 뭔가 민지이랑 같이 있었을 때 민지는 40분 비교비니까 야 이거 1시간이 되잖아 시간까지 정해요? 넘어가시죠 지금 혜일이 차례예요 아 지금 비교하는 거야 저는 약간 언니가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 이성적? S는 그냥 제가 맘에 드는 알파들죠 근데 아이는 확실할 거 같고 제가 해리니에게서 저 비슷하다는 걸 자주 느꼈어요 부디 제이가 한 명 더 있길 바랬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적인 N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해리니랑 얘기를 하는데 너도? 나도 약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ISTP로 적어봤습니다 맞췄네 맞췄어 나 맞췄어 왠지 느낌이 오지 않았었는데 맞췄어 와 아이 봐 나랑 정반대다 오 대박이다 아이가 건강 강하시네요 30 뉴딘스 멤버들 중 가장 내면적으로 생각이 많은 멤버 생각은 깊고 생각은 깊고 많지만 생각은 깊고 많지만 굳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아 근데 근데 저희한테는 진짜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눈동자로 표현해요 약간 이 정도로 표현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를 약간 테스트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Suspicious Suspicious 근데 저 잘 맞춰요 즐겨요 잘 맞춰요 아 아니에요 즐기는 같은데? 즐기는데? 지금처럼 더 즐기시죠 즐기시나요? 아 저요? 네네 즐기지는 않는데 가끔 즐겁다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알아채는 거 네 알아채는지 안 알아채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다 알아채렸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아 그럼 그럼 만약에 안챘다 그럼 알려줄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끝까지 그걸 해요 그럼 즐기는 거로 이걸 해요 끝까지 이걸 해요 결국은 즐기는 네? 그거부터 쩌 우리 놀러갈 때 귀여워 혜레나 뭘 먹고 싶어? 양식 세이비도 어떠세요? 그래서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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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선호 함께 일하고 싶은 1위 MBTI 뭐지? 약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다다닥하니까 다 잘해요 일할 때 되게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어?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귀차니즘? 아 뭐라고? 귀차니즘 아 맞아요 이거 나 그거 말해도 돼? 토마토? 아니 그거 언니도 말해도 돼? 아니 너 이거 가셨잖아 아 그거 궁금해요 제가 토마토를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토마토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혜린이한테 혜린아 너 토마토 먹을래? 짜요 하고 혜린이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 근데 그거 안 씻어서 주방 가서 씻어야 된다고 아 근데 그럼 귀찮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설마를 했는데 토마토 안 씻어 먹으면 먹어지더니 갑자기 저한테 슥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괜찮대요 씻어도 나온대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그걸 검색할 시간에 씻어도 먹겠다 낯가인다고 하시는데 근데 친해지면 장난기가 폭발한다고 하시네요 응 하 저희만 보는 것들을 그때 약간 저희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 좀 노출되고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강혜린 씨 조심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 좀 저희 카메라에 노출되고 있어요 조심해주세요 우리한테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대학교 행사를 갔다 오고 그 비하인드 카메라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더 재밌는 딸기잼 더 재밌는 딸기잼 딸기잼 보다 더 땅콩잼 보다 더 더 재밌는 다시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 재밌는 더 재밌는 딸기잼 말고 더 있는 딸기잼 땅콩잼도 있네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주 일어나는 일 영어를 말하면 콧따라해요 아 맞아요 같이 방금 세면 오 마이 갓 샤니드 샤오 오 마이 갓 샤오 오 마이 갓 샤오 아 근데 저는 그냥 재밌어서 아 그래요 콧따라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 표현으로 제가 영어를 영어에 좀 더 자연스럽게 오 같네요 대화할 때 성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걸 즐김 난 근데 자주 느껴 난 왜냐면 혜린이랑 얘기할 때 나만 얘기하거든 나만 막 얘기하면 혜린이가 옆에서 음 음 음 이러면서 대화 끝나면 나는 혜린이가 뭐라고 말해주길 기대하거든 음 맞아요 하고서 다 안 되는데 얘기만 들었던 거야 저는 저는 보통 혜린이랑 말할 때 혜린이가 주로 많이 말하는 그러시겠다 왜냐면 에미타도 비슷할수록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이거 자꾸나는데 그만해 이거 이거 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혜린이 언니가 아직 점검 중이에요 아 그래요? 시스템 점검하고 알려줘요 네 다음 네? 어? 우리가 안 똑같아? 너 원래 달랐는데 내가 변했네 언니는 안 변했어 확실히 제가 변한 거 같아요 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 아니야 근데 활동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나 제이로 우리가 제이로? 넌 그냥 제이로 원하잖아 우리 에미티야 잘 지내요 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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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I'm ready 하나 둘 셋 짠 E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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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다 똑같아요? ENFP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오 예 나는 똑같았다 나는 똑같았다 I see I was thinking 저는 왜냐면 사실 아까 다니엘 언니 ENFP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뭐지? 나 원래 ENFP였는데 왜 공감되는 게 별로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양 쪽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난 다 왼쪽이었는데 하나는 다 왼쪽이었어 다 왼쪽이었어 우와 신기하다 근데 다 약간 보통이네 점수가 아주 높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규칙에 따를 것으로 예상 근데 그거 진짜인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아 특히 P이랑 J는 어떤 거 하고 있는 거 따라 바뀌는 거 같아요 응 내 형의 점수가 높게 나와서 다섯 과목 할 수도 있어요 다섯 과목은 과목? 되게 무게감 있고 약간 근데 진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긴 하더라 대화장 할 때 느끼지 않아? 느껴요 네 전혀 못 느껴져요 전혀 못 느껴져요 제가 느꼈을 때 제가 되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밖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나만 느낄 수 있다 응 나 천 곳에서는 다섯 말을 아킬 수 있다 아 이거는 맞아요 맞아 이거는 저는 되게 그거 많이 느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되게 조용해지고 어떻게 말하시나 습과 뭔가 그런 거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때는 많이 말하진 않는 것 같아 살짝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 고양이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파악하고 약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 속에 있을 때는 활발하고 할 말을 잘할 듯 맞는 건가요? 응 우리랑 있을 때는 되게 활발하고 말도 다 하고 It's you Yeah It's you 오 우와 신기해 비슷하다 근데 거의 똑같은데 근데 거의 거의 중간인데 네 8887 모든 성향이 경계선에 있는 듯한 멤버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이게 또 사춘기랑 연결이 되는 게 아직 사춘기랑 확실하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약간 되게 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관이 확립되시길 바라고 싶은 거지 네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유연성이 가장 높은 멤버지만 그만큼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돼 음 판단하기까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아 근데 나도 해인이 성격 제일 약간 유연한 거 같아 전체적인 성향보다는 상황에 따른 본인만의 규칙에 더 집중하면 해인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판단됨 그냥 해인은 해인 그냥 해인은 나 나는 나 그러는데 MBTI는 H Y M 그렇대요 난 해인으로 근데 같은 MBTI라도 이렇게 다른 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 그거 읽어보고 싶어 팩트? It's time, bro It's time It's time 첫 번째로 듣어 먹어볼게요 이런 심리검사를 가장 좋아함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 스스로와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는 거 같아 게으른 완벽주의자 아 너무 많을라 아 너무 많을라 진짜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기 뒤에 보면 뭐라 써 있는지 알아? 시험 보면 벼락치기 스타일 근데 완벽주의자나 점수는 은근 좋은 아 그럴 거 같아 그래서 나 그렇게 본 시험들이 많은데 나도 나도 근데 이건 약간 제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도전하기 무서운 것도 되게 많은 거 같아 저도 그런 건 없어요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는 거 되게 재미있지만 부담 되게 많이 들으면 못해 쓸데없는 부담 누구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완벽해야 되는 부담이 내 문제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써있어 그래서 시작은 열정 넘치는데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도 있대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데 끝나면 약간 에휴 이러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요 표정에서 한 번 꽂히면 엄청 빠지잖아 꽂힌 노래 있으면 질릴 때까지 들어 질릴 때까지 듣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다른 노래 찾아 저는 아끼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조회를 계속 들으면 질리니까 이걸 스킵하고 그다음에 진짜 듣고 싶을 때만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누구 멤버가 영화 이거 이거 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내가 언니였던 곡 맞아요 근데 저 결국 혼자 봤어요 혼자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해서 못 보겠어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관심 주면 민망해합니다 혜인이는 아닌 거 같아요 민망해하는 거 치고 너무 잘해요 민망해하는 거 치고 너무 잘해요 민망해하는데? 근데 약간 여긴 진짜 민망해하는 거 같고 속으로 민망해요 저는 약간 근데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일단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관심 받을 만한 일을 그럼 일단 끝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민망한데 그 안 민망은 민망함이 약간 약간씩 있는 전혀 있는 느낌?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전혀 티가 안 나서 몰라 근데 이제 이렇게 아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을 근데 그거도 다들 기분마다 MBT라는 성역도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 영원히 나랑 갈 MBTI 아니다 맞아 매번 바뀔 거 같다 그리고 그 뉴진스의 관계도 약간 MBTI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융통성과 자유도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제이가 한 명이지만 나머지 멤버들도 P 점수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를 잘 따라가고자 하는 성격이며 그룹 생활에 착합하대 착합하대요 근데 제이 한 명 얘기 좋아요 좋다 두 명이 있었으면 걔 왜 이렇게 서로끼리 부딪히는 건가요? 하늘을 할 뻔 아니요 9시 시작하면 8시 판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냥 가끔 생각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으면 어땠을까 개월 펌 두 개 받는 거죠 지금이 딱 좋아 우리 다 운명이어서 영원히 전체적으로 호흡은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한대 너무나도 맞는 얘기 진짜 근데 MBTI를 보지 않았어도 같이 생각하면서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성격을 이해해주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뉴젠스는 잘 맞는다 뉴젠스 뉴젠스 MBTI는 뉴젠스 뉴젠스 아 이런 건가? 혹시? 민망한 그런 게? 이제 민망하게 느끼는 거야? 그럼? 나 지금 안 민망해요 어? 나 지금 굉장히 예쁜 느낌 아니었나봐 아니었대요 아니었대요 아니었나봐요